정리 정리 내가 하면 되니까요. 미현씨 얼른 가서 밥 먹고 와요. 칼라리는 한란되게 멍청은 동화되게 그... 어제 경기도 화장신도시 한 아파트의 상가 순축 예정 부지에서 끔찍한 토막살인 방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. 선비로스... 저녁은 드셨어요? 아 잠시만요. 닥쳐요. 아유 그거 돼지국이에요. 간혹 수면내시경 중에 환자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. 속에 있는 얘기 같은 거요. 이 귀한 건데 맛 좀 보시라고요? 아이고 뭐 이런 거를 행경말이야. 사람 행경말 네? 선생님 놀라셨네 소 안창살이에요. 나는... 나는 함정에 빠졌어. 계속... 너는 함정에 빠졌어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